우리 여행의 셋째날 브이로그 따봉말똥 여행 시작합니다. 셋째날은 이마고물에서 저녁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하세요. 그래빌 타고 이마고물로 향하는 중입니다. 향그릴라 탄충하로는 시네랑 가까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몰 내부는 익숙한 브랜드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여기 옛날에 요즘엔 여기서 장난감 많이 사서요. 네, 저기서 장난감 새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나네요. 와, 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좀 보세요. 현지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장식 앞에서 사진 찍기 바쁩니다. 잠시 사진 찍는 사이 우리 따봉말똥이 어디 간 건가요? 얘들아, 우리도 사진 찍자. 네! 얘들아,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 네!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 앞에서 기념사진도 찰칵. 말레이시아 국민 스포츠 배드민턴이 중계 중이네요. 우와, 메뉴가 너무 많아요. 어떤 메뉴 볼까요? 한국어로 다 설명이 되어 있네. 메뉴도 다양하고 다 맛있어 보여서 고르질 못하겠어요. 가족 각자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고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엇을 골랐을까요? 아빠가 고른 락사는 진짜 강추. 봉골레도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고른 치킨 마크니가 제일 맛있었어요. 포르투갈식 라이스가 궁금해서 시켜봤는데 빠이하더라고요. 갈릭랑까지 추가해서 우리 가족 정말 정말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배도 채웠고 지하 마트로 가서 내일 필요한 간식 좀 사볼까요? 어, 이게 아워티 우리나라 거 아니야? 지인들에게 준 선물도 살 예정입니다. 마트 입구에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제품들이 놓여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은 결코 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가성비 좋은 현지 간식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어, 찾았어 이거. 네, 저희가 첫날 공항에서 먹었던 그 음료 찾았습니다. 자, 이제 구경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어, 맞아. 그 아저씨 칠시던 그거랑 똑같다. 이거는 진짜 맛있어, 그치? 마셔요! 코코란드 주스! 마이! 이거예요! 코코란드 주스! 만백해요! 코코란드 주스! 이거는, 이건 뭐지? 아, 이건 두루네. 오토멜로 제가 인터넷으로 있어요. 어, 오토멜로. 이거는, 수영할 때만 하면 진짜 시원할 것 같아. 이거는, 수영할 때만 하면 진짜 시원할 것 같아. 깔라먹지? 어. 이런 것도 샀고. 야, 우리 몸 마른 게 한이 됐나봐. 음료수만... 이런 예옥? 이 브랜드가 참 어울릴 수가 아시는 게 많아요. 이거는 아이스티였지? 이것도 사왔어요. 그리고 유진이랑 코코란미끄도 담아왔어요. 셋째 날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 또 만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